참나의 현존과 참나의 현존과 여러분 참나의 현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성의 직관 자성 직관 이 자성이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아니에요?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성 직관 제가 늘 그리던 계정에 거기에다가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참나의 현존 여러분이 몰입하셔서 참나의 현존을 만나고 여러분의 에고도 직관을 하게 된 거죠 진리를 여러분도 같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참나가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진리, 빛의 부분, 진리의 부분도 있지만 성령은 그대로 또 뭐죠? 생명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이거 이게 길도 되잖아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 에너지다 생명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지금 참나에 몰입하고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진리를 직관하고 진리 직관만 얘기했지만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느껴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평소에 진리의 분석 이 가능해지고 생각까지 진리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진리로 물드는 게 진리 분석이고 진리를 실천 말과 행동까지 진리에 물드는 게 진리의 실천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진리의 결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생명 생명 이때 무한한 생명력과 접속이 된 거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의 염체도 내 안에서 자라겠지만 동시에 뭐죠?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긍정적 유전자가 발동한다 이 얘기는요 생명력이 내 몸 안에 가득 차서 내 몸에 세포까지도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진기가 우리 몸 안에서 진기가 작동해서 몸 전체가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건강을 성취하는 쪽으로 발동하게 되고 진리의 실천에서 심신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음 보자고요 빛과 생명과 접속이 됐으니 한편으로는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한쪽으로는 생명에너지가 참나와의 접속만으로도 내 몸 안에 이 맑은 진기 맑은 기운이요 발동해요 진기가 발동해요 몸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시원한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어요 그러면 이건 정기 차원의 기운과 이런 정액 차원의 변화라면 이건 이 정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정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에서도 유전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서 이상구 박사 얘기하시잖아요 T임파구가 강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심신이 건강해진다 이쪽도 이기도 알고 있자고요 여러분 참나 현존 몰라 괜찮아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계시면 자성이 자동으로 직관이 돼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나랑 하나가 돼서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애고는 우리 심신은 빛도 받고 즉 진리의 빛도 받고 뭐도 받아요? 생명에너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 드려볼게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진리와 자 요 진리의 빛과 생명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세요 그럼 호흡은 왜 해야 되나요? 이미 생명력인데 참나가 자 진리의 빛을 받아도 진리를 분석하고 실천하는 요 수행이 필요하죠 그래야 진리의 빛을 온전히 소화해내죠 마찬가지로 참나로부터 생명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 안에 에너지가 일신되고 바뀌더라도 호흡 수련을 해주셔야 원만하게 그 생명력을 소화해가지고 에너지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원은 성령이고 참나가 근원이다 호흡을 하건 명상을 하건 여러분 양심 공부를 하건 뭐든지 근본은 참나 자리, 양심 자리, 성령 자리다 단학이건 양심 공부건 다 참나 각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저희 학당 공부 과목이 참나 각성, 양심 공부, 호흡 공부인데 근원이 뭐라고요? 참나 각성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소리 들인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